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치맛살 그리고 같이 먹을 미숫가루 박걸리도 가지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매우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얘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국물은 얼마나 맛있을지 남은 가사에 찍어먹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먹는건 게 있어요 그니까 여기는 남은 아삭아삭 그니까 이 아삭아삭 남은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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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그냥 먹어야지 낙지 않지만 그는 너무 맛있게 먹다가 너무 맛있어 젤리 한입 이제 맛있을거예요 뱃뱃뱃뱃 , 뱃뱃뱃 ,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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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 치맛살이 찢어먹는 재미도 있고, 결대로 씹히는게 있어서 너무 재미있어요. 또 먹어볼게요. 또 먹으면 더 맛있지요.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지요. 노른자 매운 식감 이게 먹으면 저렴하게 맛있다 매운 양념장 소스 랍도 수진된 소스 버섯 고구마 그냥 넣은다 한입 넙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기 매콤하고 내게 매콤하고 너무 매콤하고 갓 넙 아까 한입 그릇에 한번에 넣어주세요 고기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가끔 또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러 가고 있어요 먹으러 가고 바삭한 맛 에어컨 이건 시원한거죠 주인공 참기름 초콜릿 이 소리도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과의 제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소리도 너무 맛있어요 이 사과의 제거는 정말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거하는 사과의 제거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청양고추 잘 먹었습니다. 육회를 평상시에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치맛살이 뭉튀기로 오는데 제가 이렇게 얇게 썰어서 찢어서 먹은 거거든요 근데 부드럽고 육회보다 더 식감도 살아있고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